한국의 전통 기술 한국의 전통 기술 월방이 있잖아요. 다 삼겹살도 배달해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나 구워서 배달을 하면 일단 고장을 받으며 전화 주시면 그냥 구워놓으면 타서 가야해요 그러시구나 잘해 나이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거든요 한... 3년 있으면 80이고 80이고 60이고 60이고 한 중후반으로 맛있어서 사야되겠다 진짜요? 넘었어요 아... 세상에라... 청소골... 근데 나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는 집에서 살림하다 와가지고 반찬하는거 그러니까 우리 반찬은 그냥 집 반찬이야 아니 근데 나는... 이 집에서 제일 맛있는게 그때 저거이 됐어요 백김치하고 동치미 동치미 너무 맛있어요 네 남았습니다 너무 인상 깊게 먹었는데 가장 어려운게 뭐 같아요 지금?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없으니 코로나에... 그래도 이제 우리는 백반 대놓고 먹는 사람이 점심에 10년씩 넘어 대놓고 먹는 사람도 있어요 어... 그 사람 때문에 난 잘 살지 말고 요만큼만 살아야되겠다 계속 여기 살아가지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러니 내가 맨날 감사한게 네 어제까지 일도 안해보고 내가 60에 일을... 60... 60 되서... 60 되서... 일을 시작한거에요 내가 그러니 아들이 창문을 두니깐 안되는거야 그러니까 엄마 좀 나와봐 하는게 뚫릴지만 상상도 못해 근데 그 아드님께서 그러면 저걸 주세요 월급을? 저 아유 잘려줘 잘려줘 그래야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막 그러잖아요 날때 비선으로 갈때 비선으로 그렇지만요 있을 때까지는요 여기에 그 뭔가가 지어져 지어져 있어야지 지어져 있어야지 마음이 뿌듯하고 든든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엄마 치매 예방하지 골다욕증 예방하지 자기가 그렇게 돈 벌지 돈 벌지 엄마가 나 아니고 벌써 치매 와가지고 누워있어 아유 누워있어 그러니 저희 언니 저 여기와서 무상 알바 홍산 한번 와볼게요 그러면 아마 손님들이 네 손님들 아침만 알 것 같아요 사실 저는요 제가 말하는거 다 알아들으시죠 네 4년 전에 대한민국으로 온 북한이탈 주민입니다 아유 정말 근데 이 발쓰가 진짜 아니다 그러니깐 이제 여기 와서 얼마나 노력하셨겠냐 생각해 아 얼굴들이 원래 완전 대한민국 사람 같아 난민국녀라고 아이고 인정해요 그 말씀이요 아 진짜 난민국녀라고 그랬어요 제가 어제부터 집이사하고 도배공사하고 이러면서 막 막 그러면서 이게 세면도 안하고 이 방부까지 얼마 됐어요 저는 이제 7년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국에 온지는 4년 됐고 네 근데 애기가 2명이에요 아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애기 2명 예약하려고 네 그래서 한국에선 고생도 얼마나 많이 했겠어 진짜 울고 싶죠 아 아 진짜 눈물 날래 네 그러지 마세요 왜요 우리 주변에도 많잖아요 어디 어디 일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저희 여기 사람 네 북한에서 자기가 뭐했고 인민반장하고 여기서 일하는 데 또 많았어요 다 그래요 응 인민반장 했다고 하는 사람은 항상 주의를 주시려 할 거 아니야 아휴 좀 그러지 인민반장은 설마 거기서 큰 별 쓰지야되는 인민반장이 아니 아니 인민반장 김정은도 여기 탈북하게 탈북민이 인민반장이면 별거에요 여기서 돈 많으면 다 상전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 그 저 은긴가 걔도 여기 있다가 결혼해서 엄마가 애기 낳아서 왔더라고 그래서 아 너무 예쁘더라고 그러지 어머나 어머나 너무 잘해줘 아이고 진짜 애썼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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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오려면 얼마나 힘드냐 여기 와서 목숨 걸고 오지 뭐 여긴 목숨을 벌고 사는데 뭐 우린 다 목숨을 벌고 사는데 뭐 여기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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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숨을 벌고 오지 아이고 세상에 그래요 고기가 근데 어떻게 저렇게 맛있을 수 있죠 고기가? 네 고기가 수치 좋잖아 수치 숯불 네 우리가 숯 굽는 데 가면 찜질방이 있어요 숯 구워내면 3일 되면 찜질방이 College 제체위도 유명하죠 한 방교 거기에서 처음 못할 것 같아 장착이 이르면서 깨끗이 씹어 그래서 깨끗이 씹어 그런 걸 17년을 가져라 쓰셨군요 그런지 알지 한결같이 고기가 아까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게 기계를 쓰는 게 아니라고 하시더라구요 내가 썰었잖아 내가 썰었잖아 주방에서 통째로는 내가 그 매듭에서 삼겹살이 이렇게 편이 와요 편이 오면 썰었잖아 어머 그래서 이렇게 맛있어 우리도 그냥 그 냉장 그걸로 오면서 거기 양념도 저희 다 만들어서 무조가 있는 양념도 시상의 일은 아니예요 여기 아들 그래도 아파도 아파도 소리도 못해 못하면 안 돼 이게 우리도 요럴때는요 요럴때는요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지금 그래도 바뀌면 아니 그래도 아들이 스트레스 받을 거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알려드릴게 살짝 정신을 놓게 되면요 나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일은 여섯이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젖은 갈 준비하는 거야 모든 사람인데 맛있게 해서 깨끗하게 깔끔하게 해가지고 내가 그래서는 요만큼도 나는 정말 주방 가고 말지만 지금 오늘은 좀 못 취해서 근데 내가 마지막 가는 길이야 사람들이 맛있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는 그게 내가 목적이야 이제 갈랄 때 머지 않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감동 못 들어가요 아니 왜 이렇게 감동 못 들어가요 이제는 그런 마음을 하는 거야 언제 어떨지 모르는 세상인데 내가 있는 동안은 손님들인데 진짜 잘해줘야지 맛있게 해줘야지 아니 근데 이게 이름을 누가 지은 거야 청석골 우리 사장 아들이지 아우 문장이 또 뛰어나신가봐요 저기 그림을 또 멋있게 그리셔가지고 이 그림 청석골 해가지고 제가 지금 유심히 본 게 뭐냐면 저는 고양이 개성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 유튜브 채널 이름이 개성 안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개성은 왜 이렇게 지었냐면 저희 고향 개성에는 청석기화를 많이 넣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청석골이 있고 그래서 청석기화라는 건 청석 그 바위를 이렇게 쫙 감으면 결이 나요 그걸 삭 다듬어서 기화를 올리는 거와요 청석기화가 여기서 구워내고 이러는 것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청석바위를 결을 내서 그걸 지붕에 올리더라고요 근데 청석골을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여기를 한 다섯 번 넣은 거 왔어요 먹으러 네 근데 저는 우결에서 요방에 요방에서 먹었어요 요방에서 먹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먹었는데 그때는 솔로였지만 지금은 그냥 다닥다닥 술식이나 날라 붙었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식이 없어 응 행복이 없어 그렇지요 아이고 자식이 없어 젊은 사실 때 무슨 일 하셨어요 혹시 가정 죽을 했지 우리 애들 아빠도 공무원 일을 했고 그러니까 맨날 이해를 몰랐어 친정에서도 뭐 좀 괜찮은 집에서 그 시골 영주 영주 영주풍기기간 유명하지요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이elles 학교는 안동까지 조금 해도 courth 조금 해도 그리고 그리고 우리 시대가 청소를 하며 일찍 가셔버렸어 그래가지고 내가 요새 일을 하게 되지 애타깝다 계시는 택도 없어여 진짜 좀 위해지는 그런 남편인데 내가 법이 없어여 64세 가셨어 아이고 정말 요즘에 젊은이들도 젊어서 만나서 법머리 파뿌리 돼가지고 그때까지 서로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세월이 너무 윤리와 도덕을 벗어난 행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진짜 우리 애들 어릴 때도 시어머니 시어머니 도심 딱 없듯 큰데 아직 예상 그리 하는 법이 없었어 우린 또 영주로 또 예의범전이 있다고 하셨어 그렇죠 그렇죠 제가 경북을 정말 자주 나가요 영주 영주라던가 상주 그 다음에 이제 상주분이십니다 저 분은 그리고 많이 나가고 안동이라고 부미, 청도, 예천 많이 우리가 우리 예천도 잠깐 살았겠지 찌개들 한번 보호원해 주셨으면 진짜 잠깐 예천 산다가 다음 주에는 제가 다음 주 월요일은 예천을 나갑니다 예 예천에 이제 강선해지는 자고 거기서도 항상 활동해가지고 진짜 많이 그런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해야죠 고마운 나라인데요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얘 뭐 극소수고 또 지금 주변에서 제 주변에는 너무 24시간 모자라 그냥 막 우리 갈람비 눈이 돼가지고 하하하하하하 바쁘게 사야 돼 바쁘게 사야 돼 바쁘게 사야 돼 그렇죠 그렇죠 아이고 정말 긴 시간 이렇게 또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개성완학 채널에서 한번 고깃집에 와서 너무 맛있기 때문에 제가 원래 고기를 안 먹습니다 그런데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취재를 또 해봤고요 이렇게 맛있는 집은 한 번쯤 와봐야 되지 않겠나 요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구름다리 밑에 쫙 오게 되면요 참 이렇게 맛있는 청소골이라고 치게 되면 한번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양천구 고척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정말 맛있는 질겨 자 요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개성완학 이메일에다가 적어놓으세요 자 자네가 말한 그 집으로 내가 왔다네 그러면 제가 시간이 되면 가능한 12층에서부터 내려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에미나이 동무와 아바이 동무와 함께 손목을 다룬 나랑이와 함께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개성완학 채널이었습니다 우리 두 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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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